어... 정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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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것 같아 나? 어? 훨씬 좋긴하지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모자를 샀습니다 이 모자를 샀습니다 이것은 치즈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고! 잠시만요 이게 진짜 차단적으로 그게 40. 여러분 지금 헤특 멤버에나가 유명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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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오세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사오늘 기효가 되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아이고 오늘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멀미나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멀미를 안 하는데 오사이 오세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미행기가 너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앞에서 나와 Carolyn 역시 딱둑이 청소기 상대방이 안 날는지 와이파이 안 돼? 갑자기 안 돼 미친 녀석 미친 녀석 제이 와 근데 하늘 진짜 영상이 되게 이쁘게 잡힌다 다윤씨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오사카입니다 다윤씨 다윤씨 여기 약간 독일 느낌 나요 집들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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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갔을 때 좀 분위기랑 근데 또 하늘도 조금 이래갖고 조금 흐려갖고 비슷하네요 여기 되게 이쁘지 여기 진짜 이쁜 거 같아 그냥 아파트 같아요 아 진짜 맞다 저 이거 새로 샀어요 네 근데 조만간 제가 뺏어 입을 거 같아요 아니 이쁘지 않아요? 이거 할인해가지고 싸게 샀어요 근데 진짜 이쁘요 얼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을 못 찾는 영준이 이거 너가 뭐해 해야 돼 이거 눌러야 돼 문을 못 찾는 영준이 문을 못 찾는 영준이 야 어디갔냐? 어디갔냐? 같이가 같이가 야 나 웃어 나 웃어 타의 모범이 되는 리더 저 근데 영상 보니까 돌필 같다 그치? 자르미니? 어이구 근데 진짜 근데 진짜 그때 그 거리 같다 1조라면 좀 좀 하늘 진짜 이쁘다 이런 분위기를 세밀리 마트 가는 중 너무 멀어 다니죠 베미리 토마토 베미리 토마토 뭐라고요? 베미리 토마토 제가 일본 청년을 보면 제일 많이 먹는 어 그 돈가스 샌디치가 없네 내가 늘 먹던게 어코넛 이거 어코넛이한테 있어? 어 어 어코넛이 오 슈 아니야 이거? 오 맛있겠다 야 지명아 너 이거 좋아하겠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광고도 맛있어 형님씨 뭐 드실거에요? 네 몰라요 뭐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백파이 이거 맛있는 자가리콕 다 빵인가? 찬빵 빨강머리 노랑머리 쟤 쟤 됐다 숙소로 레츠고 길이 다리 빗고 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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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얼굴 안나올게 응 오케이 헤이 아이스크림 난 병가리출사 나 만 xuống? 난 채 FPS 저녁 첫날 1부 공연을 마치고 이제 2부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대로 해봐요 지금 하는거에요? 하는거에요? 지금 동생이 해줬는데 동생이 해줬는데 참 기분이 묘하네요 되게 아픈거 같기도 하고 짜증내는거 같기도 하고 해달라고는 안했는데 어 정말 자원봉사자가 된거 같아요 지금 머리 해주겠습니다 여기가 머리 벌리지 안녕하세요 민규옵니다 뭐라구요? 민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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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오사카 첫 콘서트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저 왔어요 이번 오늘 오사카 첫 콘서트에도 정말 무서워하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늘 정말 에그에그에그에그에그 에그에레그에그에그에이에그에에이 진짜 좋은데 다 먹은거야? Sichels이랑 부러울 수 있잖아 이거 소스 있냐고 다 먹은거야? 이거? 이게 다 먹은거 같다 야, 이 소스 괜찮아, 이거? 이렇게 낮춰도 상관없고 아이스크림 맛있어? 여기다 얹어서 여기다 얹어서 1kg, 2kg 그렇네 네, 그냥 받은 거 다 보내면 돼 따단 지금은 2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 아, 너무 눈부셔서 사지는 못하겠어 아, 날 진짜 좋다 항상 1부 공연 끝나고 저녁 먹고 한 20분 뒤에 바로 시작하잖아요 맞아 항상 맞아요 2시간이라는 텀이 남았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5시 5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공연이 6시 반에 시작이에요 와, 영상 오那다 가까진 너무 맛있다 여기서 기타 치고 싶은 날씨다 여기서 기타 치고 싶은 날씨다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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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타 치고 싶은 날씨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봐 포기지? 포기지? 바다에 있는 치즈가 좋은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해보려고 하면 자세히 해보셨어요 나아가 바다에 있는 치즈가 희망을 희망하고 그는 아시아가 안전허가에 넣어요 마감으로 하는 치즈가 잘 concurred 마감으로 넘어가면 아이고 파스가 저는 여기가 더 맛있게 고맙습니다 칼국수? 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육개장 오동 육개장 오동? 육개장 오동? 응 육개장 오동이다 차슈 덮밥 맛있어 응 다 먹었다 응 다 제가 먹은거에요 너무 젖신하게 잘 먹었다 토스트 한입만 색깔 이쁘죠? 무지개색이래요 먹고싶어요 거기에 나올까요? 여기가 서울에 청계첩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청계첩 갈람차드 어 그러네요 갈람차드 타ohl 수가 없나 맛있어 맛있어 타코야키 여긴 근데 진짜 밤이 예쁘네 밤이 근데 이쁠 것 같아 지금 봐봐 다시 교통보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기 고고 밤에 오는 게 또 다른 느낌 사람이 뭐예요? 다리? 역시 야경은 밤이 최고죠 관광객분들이 너무 사진 찍기 삼맥이 적은 적 따뜻해 소설 저 meter 많이 찍으면 아니 인연 어때요 5년만에 왔는데 너무 반갑고 한번 또 먹어보고 싶네요 낮에 왔을 때랑 밤에 왔을 때랑 야시장이랑 너무 많이 달라서 솔직히 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야시장은 밤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맨정합니다 그렇죠 아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이거 그때 연기랑 나랑 뮤비 찍기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유튜브 영상으로 연습실에서 이것만 썼거든요 이게 고구마 이게 고구마 이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따단 앗 뜨거 기억이 나는지 꼭 말 것 같아서 지금 드실래? 네 여기 갔었어요 이거 타봤어? 아 저거 막 그냥 장식품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도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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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경 구경을 다 하고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슬 공연을 위해서 인사해주세요. 빨리 안녕 알찬 씨 네 세 번째 날 2부 공연이 끝났어요. 그러세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소감이요? 어설크 온 집 벌써 사야 된다 생각났네요. 저도 재밌었어요. 아 힘들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항상 공연 끝나고 숙소 돌아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드셨잖아요. 그쵸. 저는 한 번도 먹은 줄 없습니다. 오늘도 안 먹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진짜 맛있죠. 대표님이 만들어 주신 토스트 이러면서 저희 반가워요. 오늘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지금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임하기 위해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요? 오 되게 설레요 네 맞붕이네 맞붕이 끝이 났어요 비 오지 않아? 그냥 안 와 지금은 공연이 끝나고 산책 나왔어요 시원섭섭하고 그레이스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다 진짜 좋은가 봐 수고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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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네 수고수고 수고수고 어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네 살림 살림 왜 시켰어? 아 여기 있네 이거 하나만 더 시켜주세요 샐러드? 어? 저도 시켜도 돼요? 응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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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넘 클리어 국장님이 준비 클리어였어요 3개가 더 남았어요 4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4개월 5개월 5개월 4개월 나가라 어? 얘 이름 뭐더라? 벼레커비 강아리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이거랑 저희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녀